네 안녕하세요 둔바이입니다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하는 8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거라 생각해서 고심 끝에 영상 업로드합니다 일단 저 역시 5시부터 7시까지 기다렸는데요 할인폰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공식 홈페이지랑 락스타 트위터 방문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지노 롤레 최고 부상이 8월 10일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다음주 8월 11일 여름 업데이트 패치가 확정이라는 얘기겠죠 다음주 화요일 썸머 패치 되는대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최대 300mm의 물폭탄으로 호우경포까지 내려졌었는데요 이번 폭우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말에도 비가 내리고 최고기온 33도로 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